메이크업 했으니까 사진 찍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쉬운 거 아 저거 이렇게 끼워가려고 오케이 멤버들 사진만 다 나온다 진짜 찍어볼까요? 사진 찍어볼까요? 손 올려야지 뭐예요? 제가 찍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휴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내가 숨쉬게 사소서 태형이 저거 원래 좋아 아 잘나왔네 오 모지는데? 아 가자 자 갈아입어요 아니 나도 못생겼는데 네? 안돼 형 개인 안돼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아 뭘 제대로 나온 게 아 저리 가 형은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아이씨 안 찍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저리 가야고 아 저리 가야고 진짜 못 찍혀야 된다고 아 한가리만 더 한가리만 더 아 괜찮은데? 이 형 집중하는 거 봐 역시 톡 올릴려고 아이씨 왜? 아 이거 좀 올려도 안 나왔나?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어 어? 진짜 아 진짜 이 형 집중하는 거 이준 나 원래 붙어 잘생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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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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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췄하게 너무 췄하게 너무 췄하게 너무 췄하게 췄하게 하고 있는데 눈앞은 뺏어 돌릴 것 같아요 네? 30분이요? 40분이요? 네 가서 잠깐 하다 30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먼저 연습을 하고 올 거 아니에요? 나 지금 편도 됐어. 다 올려 다 올려. 리무버 컷. 이게 바로 리무버 컷이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제 오늘은 올려주고 왔네.